한 주간의 주요 일정들 알아보면서 여기에서 관심 종목까지 출연하는 시간입니다. 이슈 캘린더 KB투자증권투자정보팀의 김영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도 또 여러 가지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이슈들이 있어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오늘이 되겠는데요. 사이버 먼데이라고 하죠. 지난 주말 블랙프라이데 이후에 온라인으로 또 많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에서 또 매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18차 유엔기후변화협의학의 당사국 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27일 내일부터 30일까지 월 말까지는 셰일가스 컨퍼런스 2012이라는 행사가 싱가포르에서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8일에는 소녀시대의 일본 앨범 발매가 예정돼 있어서 또 관련 엔터테인먼트 주의 단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29일에는 스마트 녹색성장 협력 MOU 체결이 지경될 수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몇 차례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서 좀 실망감을 안겨줬었던 나로우 발사와 관련된 내용. 3차 발사 예정이 되어 있어서 또 그에 따른 기대감도 형성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관련 주들의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나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그 셰일가스 관련 행사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30일까지 셰일가스 컨퍼런스가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 행사 같은 경우는 IBC 아시아라는 단체의 주체로 싱가포르에서 개최되게 되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 셰일가스와 관련된 전 세계 주요 인사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에 매장되어 있는 이 방대한 셰일가스 자원의 어떤 개발과 관련된 내용 그에 따른 가능성 그리고 개발 방안들을 놓고 의견을 공유하게 될 예정인데요. 이 셰일가스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2에서 4km 지하의 암석층이 미세한 틈에 갇혀있는 천연가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성분 90%가 메탄가스입니다. 그래서 난방연료 그리고 석유화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가스를 액화하면 LNG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현황을 보시면 글로벌 국가들이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셰일가스 개발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겠고요. 이 셰일가스가 결국 지하 깊숙이 셰일층이라는 지층에 미세한 기포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안 개발이 어렵고 그래서 방치되어 있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에너지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여왔었죠. 이런 상황으로 경제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버락 오버마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번 재선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셰일가스 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를 했고요. 2016년부터는 미국 같은 경우는 LNG 순수출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LNG 가격은 또 하락세를 타고 있고요. 그리고 2030년부터는 천연가스가 석탄을 제치고 석유 다음에 제2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일가스 장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매장량이 풍부하다는 것인데 국제유가보다 훨씬 싸고요. 인류가 59년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매장량까지 감안했을 때는 200년도 사용 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아시아 각국에서 천연가스 구입 기업 그리고 각지에서 셰일가스 개발 그리고 생산을 진행하는 오퍼레이터 사이에 M&A가 적극적으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행사가 가는 의미는 아시아 국가에 매장되어 있는 방대한 셰일가스 그리고 자원 개발과 관련된 가능성들 그리고 성장세가 뚜렷한 지역 가스 시장에서의 셰일가스와 LNG 공급 사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조명해볼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셰일가스와 관련해서는 저희 증권 방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국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아시아 쪽에서 또 셰일가스와 관련된 컨퍼런스를 갖는다고 하니까 더욱더 관심이 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관심 종목들은 먼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셰일가스의 컨퍼런스 주제를 보시면요. LNG 상업화 전략, 셰일가스 상업화 전략 그리고 북미 셰일가스 산업 호황에 따른 어떤 LNG와 셰일가스의 실제 가치 분석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관심 기업들은 여러 가지 강관이라든지 그 외에 LNG 가스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여러 개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LNG 민자발전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으로 SK라든지 한국가스공사, SK가스, 그리고 SH에너지화학, 그리고 이원 같은 종목들을 좀 관심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서나 특히 어떤 종목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오늘은 SK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SK는 잘 아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은 투자 포인트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셰일가스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그리고 석유공사 이런 공기업들하고 그리고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루면서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셰일가스전 개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LNG발전 비중도 확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LNG와 그리고 LPG 등 관련 비즈니스의 확대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최근 전력 예비율이 축소되면서 블랙아웃 가능성, 그러니까 대규모 정전사태가 되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9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가능성이 대비하기 위해서 LNG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LNG 관련 민자발전업체의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기상청과 연구기관들 같은 경우가 올겨울 기온이 예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깐 준비된 표를 좀 보시면요. 예비전력 추이가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2013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1월하고 2월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예비율이 크게 다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피크가 고비를 잘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전력수급 측면에서 이런 우려감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원전 영광 5호기, 6호기, 그리고 영광 3호기 이렇게 가동 중단 사태가 또 연장될 수도 있다는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 예비전력이 30만 킬로와트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건데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5일에 발생했었던 블랙아웃이 제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 배경이 되겠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SKENS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율이 94%가 되겠는데요. 이 타이트한 전력수급이 지금 만들어진 상황에서 SKENS를 비롯해서 LNG복합화력발전소, 화력발전업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사분기 가동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 부문의 영업이익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KENS 같은 경우는 매출이 1조 1,0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8,900억 원 정도, 순익 같은 경우는 6,500억 원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SK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4% 지분이니까 자회사지만 연결로 했을 때는 사업 부문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순자산, SK가 지주회사인데 순자산 가치의 플러스가 되는 부분, 이것이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또 그림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K그룹의 LNG 밸류체인이 되겠는데요. 가스 탐사부터 생산, 그리고 판매, 그리고 LNG 처리 저장, 복합화력발전용 인프라 구축과 제품 운송,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SKENS 같은 경우는 LNG를 이용한 전력발전 사업, 이렇게 LNG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를 구축을 이미 해놓은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SKENS 같은 경우는 2015년까지 오성과 장흥, 문산 등의 800kW급의 복합발전소를 추가적으로 건설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또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쉘가스 관련된, 그리고 LNG 민자발전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SK의 어떤 긍정적인 주가 상승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잠깐 차트 흐름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SK의 1봉 차트 흐름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고점을, 17만 원대를 돌파한 이후에 조금씩 탄력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이처럼 정배열 차트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젠 본격적으로 수련미의 발산 국면이 초입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물대, 저항대를 돌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에서 보셨을 때요. 여기서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저항 라인을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주 최고점 수준인 23만 원대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을 유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순자산 가치 상승분이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결국 17만 5천 원의 저항선 돌파 이후에 22만 원에서 23만 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 앞에서 일봉 차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월봉 차트에서 주봉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정배열 차트 흐름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이격이 좁아진 상태에서 기관 매수세가 거의 한 달 내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자산 8조 원 수준의 현재 시가총액은 PBR로 봤을 때 한 1배 수준? 그러니까 크게 부담 없다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어떤 상승 모멘텀과 지금 어떤 계절적인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쉘가스 관련 이벤트 전후로 해서는 좀 더 어떤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주가의 어떤 상승, 고점 돌파의 기대감, 유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적인 요인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쉘가스, LNG 쪽으로 발전을 한다면 이번에 이벤트도 있으니까 꼭 주목을 해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SK 지금 52주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 22만 원, 3만 원 정도까지는 더 갈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네요. KB투자증권의 김형민 투자정보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